일단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과학기술계나 엔지니어들 모임에 가면 다시 셀러브리티가 된 느낌이 들어서 이젠 길에서나 지하철에서는 아무도 저를 모르거든요. 2008년 4월부터 9년 10년까지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있어도 아줌마가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에 젖은 종이 종이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놓치면 못 받잖아요. 이러시고 대부분이 학부형들이셨고요.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오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연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도 사실 그래요. 스페이스 느낌이 전혀 안 들고 Mindfulness from Weightlessness 구글 덕분에 그리고 여러 IT나 인터넷 회사 덕분에 사실을 전달하는 강연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검색하면 바로 뜨고 이소연이 몇 월 며칠에 갔는지 몇 킬로미터 위에 있었는지 국제 정거장은 어떤 미케니즘으로 돌아가고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거기서 숨은 어떻게 쉬고 이런 건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궁금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이제 살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비록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화면 통해서 듣는 것하고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현장감 있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달라서 저도 그쪽으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11년간의 고민 동안 항상 어떻게 해야 강연을 한 두세 번 듣고 또 온 사람들도 내 강연을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같은 경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경험에 대한 소회나 느낌은 되게 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주비행에 대한 것에 대한 소회나 생각도 제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되게 중요했던 것이 지금 볼 때는 별로 의미 없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때만큼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순간들이 지금에서는 되게 다시 다가와서 좀 큰 감동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현장에서 저랑 같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느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제목도 스페이스나 스페이스프라잇이나 이런 것보단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게 됐고요. 그래도 빠질 수 없는 내용은 우주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선발되었고 하는 얘기를 간단히라도 혹시 그때 TV 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도 한 3분의 1쯤 되시네요. 2006년도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이 시작됐고요. 한국 최초 우주인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돼서 러시아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 우주선에 한국 사람 하나를 태우고 올라가서 11일간 체류하고 과학 실험을 하고 내려오는 임무 3년간의 정부 사업이 시작돼서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좋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성이 되셔서 현실을 아시니까 여기 초등학생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3년짜리 단기 사업이었다는 것이 지금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주인으로 지원한 저조차도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시작되었고 포스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인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때가 왔다. 그래서 저거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몇 년 뒤에 또 가고 한 10년 뒤에는 사람을 또 뽑고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50여 개국 가까이가 우주에 사람을 보냈고요. 우리나라가 37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36나라가 보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보냈을 법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몇 개국 전고인데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많은 나라가 처음 한 번 보내고 아직까지 못 보낸 거예요. 다들. 상황은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주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느끼고 저 또한 이 이후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실 로켓이나 인공위성 기술은 꽤 뛰어나고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발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그쪽은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만 유인 우주 기술,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알려진 사람이 저다 보니까 제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욕은 제가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많은 것을 했고 저 태양계를 넘어 행성에까지 탐사선을 보낸 일본의 경우도 첫 우주인에서 두 번째까지 10년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람을 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첫 번째는 조금 덜하고도 갈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다시 갈 확률은 꽤 낮다는 건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나오고 우리나라가 꼭 로켓을 만들어 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유인 우주 기술은 부자들의 요트클럽처럼 되게 특별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나라의 우주청장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이 가는 것과의 협력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때 그런 사실들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박사 졸업만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던 박사 4년 차의 저는 졸업하고 포닥 가서 갔다 와서 취직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 머리 아픈 과정들을 남겨둔 채 이 공고를 보고는 이게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마지막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마지막에 30명, 10명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한 300명이나 5천 명 정도에서 떨어지더라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이 나오면 나도 저 때 같이 뛰었다, 저 친구랑 나도 저 때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원래의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이 마무리되고 취직을 해서 월급 받는 입장이 되면 이런 내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제약이 훨씬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미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도 저는 300명이었어요. 미국으로 포스닥을 가고 싶었는데 수많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 에이시언계 그 PhD를 받은 엔지니어링 스쿨의 학생들과 경쟁을 할 때 토플 만점 받아봐야 중국 애들한테 밀리고 논문 이렇게 길어도 한국에서 온 박사과도 학생들 다 논문 많잖아요. 우주인 선발에 300명 이거는 좀 먹힐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스타워즈와 스타트랙의 나라니까 이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사심 가득하게 300명을 목표로 하고 지원을 했고요. 300명도 안 되면 사실 레줌에 쓰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3만 6천 명 중에 300명쯤 되면 레스 된 1%니까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300명이 딱 되자마자 꿈은 이루었도다. 이 다음부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히든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지막 30명이나 10명을 목표하고 아그로깡으로 노력을 했으면 긴장하느라 제대로 경쟁을 못했을 텐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다 보니까 되게 캐주얼하게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샤워실에서 노래하면 진짜 잘 부르는데 이런 스테이지에서 마이크 주면 목소리 이상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너무 고마웠던 거는 이 모든 우주인 선발의 한 90%가 카이스트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카이스트 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시험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은 KTX 타고 2시간씩 오시는데 저는 아침에 기사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상황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믿음은 뭐였냐면 우주인으로 적합하지 않는데 억지로 노력을 해서 우주인이 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위험하고 워낙에 긴장과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데 제가 우주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인성이나 스킬이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이게 선발까지는 사기를 칠 수 있어도 정말 긴장되는 상태나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그게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점이면 약점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건 대로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맞닥뜨렸냐면 우주에 다 다녀오고 나서 정신과 검증하고 그다음에 인성검사하는 심사위원하는 커미티 몇 분을 우연한 자리에 의도하지도 않게 만났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우리 방에선 이소연 씨가 진짜 우주인 되고 싶을까에 대한 큰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짓말도 좀 하고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할 법도 하고 대부분의 인터뷰들은 너무 긴장해서 자기 잘하는 것도 못하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서른 명을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는데 이소연 씨는 진짜 눈에 띄게 반상회의 온 아줌마처럼 전혀 긴장 없이 자기 할 얘기를 수다를 다 떨고 나간 기억이 나서 심사위원들끼리 진짜 가고 싶은 게 맞을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사하게도 그분들은 저런 친구가 무슨 일이 크게 났을 때 잘 대처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만 과거의 우주인 뽑았으면 그때처럼 경직된 사회였으면 이소연 씨는 100%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우주인으로 마지막까지 선발된 데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제가 저때 만 28살, 27살이었는데 그동안 과학기술 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운동도 틈틈이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위에는 내가 맞지 않는다면 굳이 억지로 되려 하지 않겠다는 약간의 캐주얼함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명에서 8명, 6명, 2명까지 될 때는 주말마다 지금은 리얼리틱 경쟁하는 TV쇼 되게 많은데 그때는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진 사람 나가는 가방 끌고 나가는 데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에 힘들었어요. 나 떨어지면 저 울고 나가는 것도 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려나 이런 게 되게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고 마지막 2명까지 잘 됐는데 2명이 되고 나서도 고민은 컸었어요. 박사 과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러시아에 가서 1년 훈련은 받아야 하고 논문 마무리를 안 하고 나갔다가 1년 뒤에 돌아와서 PhD 랩법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있었고 사람이 닥치면 못할 일은 없는데 사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바깥에서 볼 땐 되게 멋있고 정말 쉽게 잘 된 것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도 엄청난 고민이 들어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사람이 닥치면 못할 게 없다며 데이터와 모든 실험 결과를 들고 러시아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다 싸들고 정말 죽용야독의 정신으로 낮에는 훈련을 받고 밤에는 논문을 썼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써서 보내면 교수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시고 박사 고년 차인 게 참 다행인 게 추가 실험 필요하면 후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돌려보고 데이터 보내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박사 전혀 차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이 이 당시에 박사 1년 차였고 저는 4년 차였는데 저희 동생은 달리기도 하루 못 왔어요. 랩 미팅 잡혀가지고 막내라서 빠지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운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찌 우주인이 됐겠어요. 그다음에 1950년도에 태어났으면 뭐 어찌 저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 운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운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어디 구글 엔지니어 꿈이나 꾸셨겠어요. 회사도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럭키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 우주인 선발도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크게 얻었던 건 구글 안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있다 보면 내 소사이어티가 대부분 구글러들로 이루어지고 세상이 구글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어요. 과학기술자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고 카이스트 제 친구들로 세상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하면서 저희 교수님이 연구 미팅 할 때마다 너같이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제가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했었는데 3만 6천 명에서 5천 명, 300명, 30명 이렇게 됐을 때 우주인에 가까이 간다는 희열보다는 한 2년간 연구가 안 되고 온갖 구박 다 받고 박사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이 과정 중에 인간 이소연도 뭔가를 도전하며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뭔가 긍정적이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게 저는 사실 우주인 선발을 제일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재밌었던 건 꽤 많은 시간을 우주인 선발에 할애하느라 주말에는 거의 연구실에서 일을 못했는데 결과는 이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랩을 들어갈 때 오늘도 결과가 안 나오겠지 하고 어깨 쳐져서 들어가는 거하고 토요일 날 달리기 해야 되는데 오늘 결과 나와야 되는데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금요일 날은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오늘 이거 결과 안 나오면 못하는데 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30명 됐다고 전화받고 들어가는 거랑 교수님한테 혼나고 들어가는 거랑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세나 애티튜드나 감정이라는 것에 일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도 이때 되게 처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러시아에 갔고요. 우주인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주 많은 우주인들은 랭귀지라고 대답합니다. 일단은 우주인 선발까지 오는 동안 본인의 백그라운드는 대부분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그 이공계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장치들에 대해 조금 더 배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삶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인클래스에서 훈련받는 건 거의 대학원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론 수업하고 실습해보고 그다음에 하나 다른 것은 필기시험 대신 구술시험을 보고 선생님 한 명의 학생 하나로 시험을 본다는 것만 달랐지 비슷했는데 러시아어를 알파벳도 모르는 채 러시아에 가서 6개월 만에 그 러시아말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환경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단 한 명도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러시아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 20년을 살아도 LA K-Town에 살면 알파벳도 안 늘지만 이게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데서 내가 돈을 벌거나 일을 해서 살아야 되면 영어는 엄청나게 늘거든요.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영어하는 사람 하나가 없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위대 연배 분들은 스파이었거나 통역사가 아니면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의심을 받는 시기도 있었대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엔 왜냐하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저 친구가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보낸 스파이거나 저쪽이 보낸 스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제2외국어를 영어로 선택하는 일이 잘 없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영어 배워요. 러시아에서. 사실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로 대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건 대한민국에서 30년을 산 사람으로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thank you 하면 you are welcome 대답은 하고 how are you 하면 I'm fine and you?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는 그거 못하듯이 러시아에서는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꽤 빨리 러시아어를 배웠고 또 그 덕분에 벼락치기로 한 공부는 시험 끝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한국에 돌아와서 안 쓰니까 또 정말 엄청난 속도로 휘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경험이긴 했어요. 영어나 우리말이 아닌 제3의 다른 언어 책에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도 배워야 하고 그 사람들의 삶도 알아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비상으로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먹을 때, 잘 때, 입을 때, 씻을 때 그 우주인 선발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다 큰 어른들에게 이제 한 살 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나이 30 어른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는데 우주에 가서 화장실 어떻게 할지는 어른이 어른한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밥을 어떻게 먹을지, 먹을 때 흘리면 안 되고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사실 집에 한 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건데 그걸 나이 30에 배운다는 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배워져요. 근데 우리가 30년을 무의식적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잡아야지, 밥을 떠야지, 입에 넣어야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하는 행동들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배웠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바꿔야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큰 일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신 적 많잖아요. 내 삶을 좀 바꿔봐야겠다 했는데 돌아서면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이라고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인들이 대부분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라는 사람인데 30초 전에 얘기 들어놓고 그걸 실습하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자기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되게 쪽팔리는 느낌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꽤 큰데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나 거기에 임하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하게 되거든요. 우주인 훈련은 어렵대라고 하면 뭔가 힘든 걸 배운 것 같고 어려운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폴로 캡슐은 대부분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폴로 11 영화 보면 바다에 떨어진 캡슐에서 사람 꺼내고 최근에 일란 마스크가 모형 사람 넣어가지고 보낸 것도 바다에 내려서 바다에서 그 사람 꺼내고 했었는데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느낌엔 높은 곳에 떨어질 때 물로 떨어지면 안 죽으니까 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과학적 상식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아봤더니 러시아 캡슐은 다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바다에 근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거 훈련 받을 때 흙에 가서 우크라이나 연안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물은 스프링처럼 작용을 하고 땅의 흙은 램퍼 작용을 해서 사실 제트기 같은 경우에 바다로 추락하면 시체나 전투기 조각 찾기가 되게 어렵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부딪히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져요. 그런데 이제 땅은 뚫고 들어가면서 충격 흡수가 돼서 사실 깨져도 큰 덩어리로 깨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배웠어요. 이론 시간에. 그런데 그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빠를 때는 물이 훨씬 좋고 숨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물에서 튕겨나가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데 그러면 왜 미국은 물로 떨어졌을까요 이랬더니 미국은 한 300, 400km 반경 안에 민가가 하나도 없고 건물이 하나도 없는 땅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런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한가운데가 거의 사람이 안 살거든요.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500km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타겟한 자리보다 500km를 벗어나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출해 주시려고 오신 분보다 거기서 소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달려와서 저희를 본.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5G를 살아가고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 왜 이러냐고 하고 구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제가 캡슐에서 내려서 500km 바깥에 떨어졌을 땐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이때 다시 한번 깨닫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받는 것들도 사실 이때 이 훈련 받았을 때 이미 저는 백업으로 우주를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저는 백업 크루였고 프라이머리 크루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주 안 가고 이 훈련 다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박인데 집에 가라고 안 하고 이거 다 해주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래도 이왕 거기까지 간 거 우주 가면 좋을 텐데 야 대한민국에서 이거 다 받고 우주 안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에 하나 백업이 비행을 해야 할 때 내가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훈련을 받다가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우주인 백업 크루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훈련 효율은 훨씬 좋았기도 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선발대랑 왜냐하면 곧 비행이 앞서 있으면 긴장도 하고 걱정도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이나 유럽이나 정부 대 정부로 와가지고 꼭 비행을 하는 경우는 또 덜한데 러시아나 미국 우주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 뒤에도 줄을 쫙 서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크루들이 실수를 하면 다시 뒤로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려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업들은 그 마음에 부담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훨씬 흥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업 크루랑 같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크루들은 정말 말도 걸기가 힘들어요. 얼굴이 일단 경직돼 있고 당장 비행을 앞두고 있고 그분들은 6개월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만 한 4, 5년이 걸리고 그분한테 말 한 번 잘못 걸었다가 그분 훈련하는 거에 방해가 되면 외국 사람으로 되게 미안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저는 같이 훈련했던 백업 크루가 자기는 비행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대답도 되게 잘해주고 수업 다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막 칠판에 써서 설명 다 해주고 그래서 백업으로 훈련 받고 프라이머리로 우주 간 저 같은 경우는 그 면에서도 되게 너무 감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대망의 2008년 4월 8일이 돌아왔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라고 러시아 최초 여성 우주인이 직접 발사장까지 오셔서 원래 계획이 없으셨거든요. 다른 일정 취소하고 오셔서 버스에 내리자마자부터 로켓을 타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데려다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감동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개념 없이 우주에 간다고 너무 신나했을 때라 이 사진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사진이 제 발표자료에 들어온 게 채 한 2, 3년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진을 안 썼는데 왜냐하면 그냥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저를 데려다줬어요. 라고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걸 찍었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우리 할머니나 똑같은 이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여자 우주인이라고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프라이빗 제스를 타고 카자흐스탄까지 오셨다는 분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되게 친하거든요. 언제 다시 만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잘해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손녀딸을 로켓에 태우는 입장이더라고요. 저분은. 제가 우연치 않게 손녀딸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인이 부모라고 아들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은 내가 자식이라는 입장에 보다 부모라는 입장에 더 많이 쓰셔서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 우주인으로 강연 다니다 보면 부모와 자식관계가 함께 와가지고 오디언스에 앉아있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되게 불편했던 상황을 전우들이 참전해서 그 참전한 경험을 자랑스레 얘기하듯이 얘기는 하시지만 자식이 똑같은 경험을 하길 원하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보면 내가 전쟁 끝나고 열 몇 살 때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국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읽어놨으니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되게 친한 나사에서 일하는 분의 딸과 아빠의 싸움에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어떤 상황을 봤냐면 아빠는 중동에서 여섯 살 때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나사 디렉터까지 됐어요. 본인은 항상 그게 자기의 훈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사회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근데 딸은 이미 아빠가 디렉터가 된 뒤에 휴스턴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 딸이 16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촌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러 간다니까 아빠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맨날 자기는 6살에 비행기 타고 혼자 왔다 그랬으면서 근데 그게 이 표정이더라고요. 이분 26살에 혼자 보스톡이라는 로켓에 탔고요. 저는 남자 둘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이분은 혼자 탔고 그 당시는 로켓을 쏘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데 막상 손녀를 50년 역사에 사고도 별로 안 나는 소유주에 태울 때는 불안한 거죠. 얘가 잘 갔다 올래나.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계속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저는 완전 괜찮은 표정인데. 근데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갈 때 데려다주는 엄마들 다 이래요. 엄마한테 꼭 전화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근데 딸은 막 신나고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우주 비행이라고 해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저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그 뒤로 훨씬 커졌어요. 저 당시에 비해서. 그다음에 드디어 로켓을 타고 가는 사진이 나오죠. 소유주 로켓은 아직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은 로켓으로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러시아 우주인들은 올라가면 6개월 정도 체류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 6개월 가고 6개월 이따 내려오고 하는 분들의 임무 교환 기간에 새로 올라가는 사람과 올라가서 6개월 살았던 분들과 내려왔기 때문에 11일 다녀온 거고요. 이제 저처럼 러시아 정부를 통해서든 다른 회사를 통해서건 방문 과학자로 가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1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라가서 16가지 실험을 했고요. 우주인 선발만큼이나 우주인 실험 선발도 경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의 연구소들 기업연구소, 국가연구소, 출연연구소 그다음에 공학대학교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중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실험은 적합한 것들을 선발을 해서 올려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연구를 계획했거나 디자인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우주인들이라 함은 어찌 보면 AI 로봇이에요. 지상에서 설계한 것을 지상에 설계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의도에 맞춰서 똑같이 수행해서 결과를 가져다 줘야 되는 사람이자 동시에 또 실험 대상이죠. 저희가 기니아피그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경험을 하고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저희 것도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실험 많은 장면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씨앗 심은 박스에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는 거라든가 초팔이 가지고 올라와서 중력이 없는 데서 이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실험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플한 실험이지 않느냐 초등학생도 탐구 생활할 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그 똑같은 실험이라도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주의 실험을 한 번도 안 보낸 입장에서 테스트론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썼던 코드를 가져다가 바꾸는 거랑 완전히 블랭크에서부터 코드를 처음부터 짜는 거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주과학 실험들은 블랭크에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천억 수조 들인 연구 결과를 굳이 공짜로 쉐어하고 싶은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다 쉐어하던데 유럽우주청에서 다 쉐어하던데 하는데 대부분은 교육용 목적이나 공공을 위한 것들은 그렇지만 하이텍에 완전히 가까운 것들은 굳이 우리라도 하겠어요. 사실 우리도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러시아랑 협력을 하다 보면 그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건 올라가기 전에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크게 얻은 것들 중에 하나고 또 실수를 하면 할수록 그걸 고쳐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실험은 정말 제가 볼 때도 제가 하기에도 심플한 것도 있었지만 몇몇 실험은 제가 실험을 수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실험은 뭐니뭐니 해도 교육 실험이죠. 왜냐하면 가지고 내려오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 분야나 전 세계에서 큰 이바지를 할 만한 아이들에게 영감을 줘야 되는 실험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그 친구는 두고두고 기억을 하거든요. 나는 이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주워듣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저는 이런 강연할 때마다 아이들이 오디언스거나 청중이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몇 년 뒤에 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박사님 강연을 들었는데 이러이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1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이들은 토씨까지 다 기억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의 일상이 변하기도 하고 삶이 변하기도 하고 해서 엄청나게 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먹튀 기사 나고 오보 나면 고소도 하고 어떻게 좀 법적 대응을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상한 기사 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로 모시는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유치원 가는 너의 딸한테 유치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해놓고 남편이 뭐 잘못한다고 대박 싸우면 이 아이는 엄만 싸우면서 나한테 싸우지 말래.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너무 화가 나는 상황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저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아무리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주인이 누군가 싸우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상황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또 연예인들과는 다른 제 무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그냥 보여줘야 되고 이게 내 마케팅이 되고 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린 아이들이 저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참 그게 어렵거든요. 첫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주에서도 특히나 두고두고 아이들이 또 보고 또 보고 할 비디오에 들어가고 또 지금도 이제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땐 8살, 9살짜리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사진 찍자고 하고 질문을 하고 넌 나를 어떻게 하니? 그럼 교과서에서 봤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Y, Y 우주 만화책에서 봤다고 하고 아이들의 참고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진짜 인생 잘 살아야겠다. 이 친구들이 교과에서 본 사람이 갑자기 패인돼 있고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주인으로서의 삶에서 위험한 우주 비행보다도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중력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줘야 되고 느끼게 해야 되는 게 우주인의 임무이다 보니까 이 이너피스 정말 소림사에 가지 않고도 공중에 떠서 명상을 하는 것은 무중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 공인 3단을 땄는데 꿈이 나라차기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슈되고 있는 태권도 하시는 분들 날아다니고 난리 치시던데 모든 태권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태권도를 배운 사람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우주에서는 가능해서 이 사진을 꼭 너무 찍고 싶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몇 번 찍었는지 몰라요. 이걸 잡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하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문화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우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고 또 보람이기도 했고 한 것들이 우주 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우주인들은 그 나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의 대표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구에서 가장 바깥까지 나갔던 사람들 중에 아폴로 우주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가장 바깥까지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가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지켜지기를 조금 더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아 저기에서 우리가 왔구나. 여러분들 등산 가서 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사람이 되게 센치해지잖아요. 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나 눈에도 보이지 않은 미물인데 왜 그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상에 한 400km 정도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저 정말 벌루너블한 정말 연약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왜 우리끼리 그렇게 싸울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구를 한 400km만 벗어나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정거장이라는 엄청나게 비싸고 잘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6명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지구는 수십억의 인구를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기 전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지구를 떠나고 보니 지구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을 전기분을 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야 겨우 숨 쉴 수 있는 우주정거장에 비해 지구는 그냥 날마다 숨을 쉴 수 있고 물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걸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다음에 또 물을 또 많이 우리가 지저분해 놔서 정수기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공짜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구가 우리에게 흙을 주고 식물을 길러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잘 설계된 우주선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돈을 수척억 원을 드리고 수십조를 드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달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땐 정거장이나 지구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의 마지막 살이라면 정거장은 사과 껍질 위에 올라와 있는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이 조금을 올라오려고 이렇게 그 수많은 과학기술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결국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지구 중력장에서 지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는 약간은 조금 더 이공계 느낌이시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 지상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 도시는지 노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돌아요. 몇 바퀴. 한 바퀴 이상 돌아요. 16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6번. 24시간 안에 하루라고 하기는 뭐하고 24시간 안에 16번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우주 정거장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요. 24시간을 16으로 나누면 1.5가 나오는데 90분 동안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초속 한 8킬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정거장에 또 그렇게 빨리 날아오른 캡슐이 도킹하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빨리 나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우주선 도킹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우주선 도킹은요. 경부고속도로에 달리는 우등고속에 내 차를 대고 건너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르는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이 가서 닿고 공기 하나 빠지지 않게 완전히 실링을 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기술이니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우리 여기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미국까지 가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산타워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가 익숙한 건물을 찾아요. 어? 저기 잠실운동장. 어? 저기 코엑스. 그렇죠. 우리 집 어딨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 똑같습니다. 우주정거장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우주인들은 자기 나라를 찾습니다. 어? 한국 어딨지? 그리고 항상 왜 꼭 제가 셔터를 열고 유리창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지난 지 얼마 안 될 때 보게 돼서 90분을 완전히 기다려야 다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때 열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가까울 때 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랩탑은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상공에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한 5분, 10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지상이랑 교신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상공인지 대강은 알고 있어야 이야기할 때 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는 데이터를 찾아보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일상에서. 그래서 다른 실험을 하다가도 귀 속에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상공인지 유럽 상공인지 중국 상공인지를 듣고 있어요. 셔터를 열고 딱 보면 대부분 미국 상공이고 미국 지나는 데만 한 10분 걸리겠죠.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야죠. 아프리카를 지나고 유럽을 지나고 유럽은 아주 작은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 랩탑이 유럽의 나라를 일일이 불러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엄청 오래 걸려요. 소비에트 연방 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다 자기네 레이더 박아놔가지고 우크라이나 위도 러시아라고 알려주고 카자흐스탄 위도 러시아라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중국 말할 것도 없이 크고 그래서 러시아말로 기타이, 기타이 알려주면 중국 좀 왔고 그러면 다시 가서 셔터 열고 내려다보죠. 왜냐하면 한국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랩탑이 까레이 하고 알려주죠. 우와, 황국. 카메라 들고 돌아오면 태평양이에요. 엄청 빠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작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아, 이러면 뒤에서 러시아 우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기다리지. 너네 나라 커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같이 서로 웃고 농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넓은 지구에 하필 왜 저기에 나는 태어나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를 가면 좀 철학적이 되더라고요. 저 한 번도 그런 거 안 궁금해 봤던 공돌이였는데 왜 여기 태어났지? 저 넓은 땅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저런 대륙 한가운데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왜 저 조그만데? 근데 또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유리한 쪽을 해석하기 때문에 뭐든 확률이 낮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확률이 높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5천 원짜리는 그나마 되는데 몇 억짜리 로또 절대 안 되잖아요. 좋은 걸 거야.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UN에 등록된 200여 나라 중에 그래도 G2N이면 꽤 잘 사는 나라 안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는 뭐 헬조선이니 이 나라가 왜 이래 하지만 전 지구의 한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되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되고 우리는 뭐 이놈의 정부 하지만 정부가 아예 없는 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되게 재수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 나야 되는데 안 내는 오래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 기분. 그런데 옆에서 1년밖에 안 된 핸드폰을 들고 새로 나왔는데 못 바꿔서 안타까워하면 화내잖아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그런데 한국 안에서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죠. 다 같이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우주인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직업과 나라와 계층과 나이에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나라의 아이에서부터 정말 부자까지 심지어는 자기 돈 캐시로 이체하고 우주를 두 번 갔다 온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돼요. 우주 가는 데만 500억이 들고 쓰고 그런데 그때 자산에 붙는 이자가 그거보다 더 많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뭘 느끼냐면 가끔 학생들 중에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것도 해봤을 텐데 저것도 해봤을 때 하는 얘기를 요즘은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한국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묘하게.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요즘 정부를 찬양하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라로서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너무 찍고 싶었는데 저희 되게 친한 우주인 중에 스컷 켈리라는 미국 우주인이 우주에서 우연치 않게 이산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돌아오자마자 보내줬었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한강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밤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이 사진을 해상도 높게 크게 보면요. 남한의 경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남한의 전기선이 닿아서 가로등이 켜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딱 완전히 선명해요. 그리고 북한은 인프라가 안 좋아가지고 큰 도시에 살짝 나오고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길에 나가면 밝은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진을 우주인들이 되게 좋아하냐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우주인들은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단골 멘트가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너무 아름답고 나라 간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지구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해요. 특히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맞닿아 있는 경우 이 경계는 너무 선명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경계도 유명하거든요. 우주인 사이에서. 난민 텐트 쫙 인도하고 파키스탄 경계에 있어가지고 텐트 불빛으로 선명한 선이 생기고요. 멕시코하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남단은 전기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멕시코 북단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저걸 맨눈으로 딱 보고 나면.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것도 여기에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태어난 것 자체는. 이민이나 월북이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는 지금 이 아래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대부분 평생 알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상황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아빠의 몸과 엄마의 몸에 나뉘어져 있었을 때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광주에 태어나는 걸 선택하지 않았고 레줌에도 쓰지 않았고 에세이도 쓰지 않았고 어플리케이션도 하지 않았 듯이 이 친구들도 그랬고요. 자기들하고 선택하고 상관없이 어떤 리더가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침없이 자기 삶은 바뀌어 가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로 흘러갑니다. 저걸 보고 있으면. 그럼 그 자격은 태어나기 전에 주어지는 것인가 태어난 뒤에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입사했을 때 리쿠르터라든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능력을 100% 알고 하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듯이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라고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돕진 않더라도 그렇게 힘든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으면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저는 빌게이츠처럼 저기다 백신 보내주고 밥 보내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들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작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라도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은 정말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톡 제목을 Mindfulness from Weightlessness라고 했던 것도 그거예요. 무중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생각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뒤로 하고 지구로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들도 Farewell Party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 왜 노래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냐면 똑같죠. 노래해. 저 막내였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우주에서 너 미션이나 다른 거 말고 뭐 하고 싶냐. 그래서 노래하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기자회견 때 잠깐 했는데 그거를 기억했어요. 누가. 너 지금 안 하면 못해. 혼자 흥얼거리긴 했는데 이렇게 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하고 이 비디오가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이유는 우주에서 우주정거장에서 살면 되게 단편적으로 그 2, 3문안에 모든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일단 똑같이 머리 묶었는데 완전 다르고요. 무중력이라 이게 떠 있으니까. 그 다음 랩탑이 천정에 있습니다. 아래에 굳이 놓을 필요 없죠.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시설로 모든 게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전선들이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항상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저녁 먹는 자리인데 핫소스, 피넛, 커피, 그 다음에 여기 물 나오는데 항상 여기 모여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직업인으로서 우주인들은 여기에서 사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모여서 저녁 먹고 보스 욕도 하고 자기 나라 정치가 욕도 하고 와이프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들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잠깐 보이는 이 친구는 최근까지 스페이스X에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막 저한테 한국 음식 더 먹지 말라고 남겨놓으라고. 나는 앞으로 6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넌 내려가면 세상의 모든 김치가 네 거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웃고 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우주라고 해서 특별한 곳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분들은 여기다가 성화 같은 거 러시아 오토덕스 크리스찬 그림들 그래서 붙여서 자기들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좀 부담없이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가 필요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노래를 하고 이걸 찍어주신 분 덕분에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는데 항상 제 톡에 현재까지 한 10년 동안 1년에 몇백 번씩 하는 톡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걸로 똑같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우주인으로 선발이 돼서 러시아에 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우주를 꿈꾸거나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너드는 아니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미국 친구들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타 워즈, 스타 트랙 보고 아폴로 보고 꿈을 키우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우주인 지원도 우주인은 올라가서 과학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했지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애초에 지원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과거의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에 대해서 탐험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의도치 않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됐었고 이 컨스탄틴 치하갑스기라는 분에 대한 것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어딜 가도 이 사람 이름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우주 관련된 데는 어딜 가도. 미국이 어딜 가도 아폴로가 붙어있듯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상용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도 전에 우주 정거장 개념 설계를 하고 상용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도 전에 로켓은 3단 분리를 하지 않으면 지구 중력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이론을 처음 얘기하신 분이래요. 박사학위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과학 선생님이셨고 어쨌든 이분이 러시아 과학기술과 스푸트닉이 맨 처음으로 지구를 돌고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러시아에서 처음 알았어요. 치하갑스기가 누군지 알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말에 동공이 지진이 됐을 때 너무 창피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너무 또 큰 행운 중에 하나는 제 라디오 통신 교관이 이분의 고손자였어요. 모르고 훈련을 3개월을 받고 훈련을 끝날 때쯤 제 친구 우주인이 저한테 너가 우주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세르게이가 같이 가기로 했다. 세르게이가 왜? 세르게이가 한둘이어야지. 무슨 세르게이? 그랬더니 너 라디오 가르치는 그 세르게이가 같이 간다. 왜? 그랬더니 제가 치하갑스기 고손자잖아. 진짜? 이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분의 생가를 갔어요. 갔더니 다른 고손자가 살고 있대요. 정말 러시아는 그런 게 멋있었어요. 뮤지엄인데 막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차를 주는데 너 앉은 의자에 돌아가시기 전에 앉았다 그러고 그 뒤에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근데 거기에 고고 손자가 자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유리 가가렌이 썼던 러커도요. 저 훈련소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 칸은 다른 사람이 써요. 러커가 다 큰 몸인데 이거 전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칸만 연구 결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쓰더라고요. 그런 게 또 되게 섹시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만났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 생가를 가고 그 박물관을 갔을 때 이 말이 엄청 크게 써져 있었어요. 벽에. 러시아말로 물론. 그때는 저 러시아말 잘 읽고 잘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A planet is the cradle of humanity but one should not live in a cradle forever. 그때 이 단어의 뜻은 알았어요. 지구가 인류의 요람이긴 한데 그 인류가 이 요람에서 영원토록 살아선 안 된다. 뭔 말이야? 하고 돌아왔죠. 우주를 갔죠.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그 수능 금지 곡처럼 이 말이 괜히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시집에서 무슨 줄 하나 읽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그런 식이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에게 요람이긴 한데 우리가 계속 지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투영을 했냐면 그 갓 태어난 아기가 한두 살 될 때까지는 요람 위에 누워있고 누워있다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되면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가 날 먹고 싶은 걸 찾아 먹고 싶을 때쯤 되면 요람에서 나오고 걷기도 힘들고 기기도 힘들고 얼굴에 다 묻히면서 그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요람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류도 이 중력장 지구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어느 정도 힘을 키우다가 여기를 떠나기 위해 한 노력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인류가 뭐 마스에 가서 살고 뭐 죽비로에 가서 살고 이게 아니라 올림픽에 대표 선수 보내면 그래서 그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가 다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나라 축구 강국이 되는 것처럼 이 우주인들이 대표 선수가 돼서 그 우주 기술들을 실험하고 그걸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면 그 기술이 결국 우리들이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쓰이듯이 결국 누군가가 성장을 하려면 내가 가장 편안한 컴포트존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듯한 느낌이었고 2분의 삶도 계속 자기의 컴포트존을 떠나는 삶으로 연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얘기 하나로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희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대한민국의 유일한 최초 우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구 전체가 내 무대가 돼서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를 아프지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꽤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꽤 즐겁기도 하면서 살면서 또 마찬가지였고 평생을 공학자로 살 줄 알고 대학원까지 갔었지만 다시 MBA 공부를 하고 현재는 스타트업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테크 분야에서 엔지니어와 매니저 중간에 위치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또 이 얘기는 내가 항상 공학 분야 안에서만 갇혀서 살 수는 없지 어쩌면 우주인이 지구를 떠나서 많은 스피노프 기술로 인류를 편안하게 해주듯이 내가 공학 분야를 떠나서 일을 하면서 내 동료인 공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바깥에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이 한 문장이 저한테는 되게 큰 영감이 됐고 지금도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나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사실 되게 큰 힘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할 때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구글에 온 게 처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거든요 구글 코리아가 처음 생겼을 때 빈트서프 부회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분과 대담을 하라고 해서 와가지고 앉아서 2시간 대담을 하고 구글 입구 앞에서 구글 로고가 크게 나오게 대담을 해야 돼서 거기 앞에서만 대담하고 이렇게 시큐리티 여기를 건너지도 않고 저는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아내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사실 그 인연이 인연이 돼서 그날 사실 기자분들은 저한테 질문 리스트와 대담 리스트를 주셨는데 역시 구글의 부회장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이 궁금한 거 막 물어봐가지고 30분에 끝날 걸 저희가 2시간을 하고도 기사가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덕분에 또 친해져서 그분이 저 MBA 갈 때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써달라고 부탁을 안 드렸다가 너는 어떻게 나한테 부탁을 안 할 수가 있니라는 불평을 듣고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친하거나 제가 연락하면 저를 기억할 줄 모르고 우연한 자리에 MBA를 지원했는데요 어디 썼는데 어디 어디 썼는데 근데 너는 나한테 추천서 써달라는 말 안 했어? 그래서 아니 바쁘실 것 같아서 뭐 이런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해서 사실 구글이 저한테 좀 꽤 친근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다 보면 주변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꼭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꿈의 직장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언젠가는 함께 일할 기회나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기회가 있길 바라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 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Marco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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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나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저도 간혹가다가 애가 그런 말 같은 걸 조금씩 할 때마다 진짜 애가 무선 앞에 앉아서 매달리고 가는 그거를 관경을 상상하긴 하는데 그 상상을 지금은 하면 되게 막 자랑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직접 해 주시니까 더 막 와 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사람 목숨을 걸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혜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되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내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유인 탐사라는 게 굉장한 리스크로 짊어지는데 물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풍절하는데 시간이 20도 정도 걸리니까 어렵겠지만 달이나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유인이 아니라 기계나 기계나 요즘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 뭐 화성이 될 건 그게 뭐 달이 될 건 강과처럼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하게 될 시간도 언제가 오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을지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이 가야 될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주 탐사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긴 하거든요 사람이 꼭 가야 하냐 가지 않고도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우주를 갈 때 왜 가야 하냐 거기에 뭐 금이 나오냐 다이아몬드가 나오냐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냐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목숨을 걸고 거길 가 그 돈을 드리고 그 노력을 드려서 그러니까 사실 우주도 꽤 비슷한 맥락으로 항상 정답은 없이 논쟁은 오가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는 왜 가라는 그룹은 아니죠 산이 있어서 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도대체 우주 전체에 어디쯤에 있고 우주는 어떻게 생겨 있고 그 우주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가면 어떤 느낌이 끼고 너무 궁금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궁금함을 그러면 로봇을 보내서 해결하고 AI를 보내서 해결할 것인가 저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테스트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확실치 않은 것에 사람을 태우고 사실 그 누가 타든 사람 하나는 우주 하나로 목숨은 소중한 건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인데 이제 그러면 꼭 사람이 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철학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라면 아무리 데이터를 정확하게 줘도 정말 내가 가면 어떨까의 궁금함에 질문은 항상 마지막에 남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 사진도 데이터 다 받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면서도 쿠지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또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는 그 근처까지 가는 영화를 찍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삶은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실제로 해보려고 20년 전에는 핸드폰도 영화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들고 다니고 30년 전에는 페이스타임이 영화에서만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오픈엔드 퀘스천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우주를 처음 나갔던 것이 궁금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도 기술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로봇을 보내고 AI를 쓰겠지만 사람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끝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공을 하든 못하든 또 질문 네 저는 훈련 받으실 때 어쩌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뭔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아픈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럼 이렇게라도 해서 약간 너의 자살을 해봐?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어떤 장치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진 않고요 참 재미있는 건 그 훈련하고 발사를 준비할 때 무섭거나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생각을 하겠대요 그 전에는 그 생각 잘 못해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그 날마다 운전하고 나오시면 전광판에 오늘 하루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 몇 명이고 뭐 나오는데 내가 아침에 시도한 걸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까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인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날마다 거기서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과 훈련하고 하다 보면 그냥 그것은 우리의 일의 일부일 뿐이지 어떻게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 생각하면 훈련 사실 못 받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갔다 오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사 직전은 다르죠 로켓이 서 있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면 쉐이크하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 쯤이 되면 앞에 계기판 데이터 확인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백투백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이 성공이냐 실패냐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막 날 새고 이거 확인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커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언제 제 우주 비행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를 정말 한참 뒤에 생각했냐면 그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 배울 때 이제 얘기를 해요 우주는 뭐 거의 진공해 그 다음에 공기도 없고 온도도 마이너스 몇 천도 플러스 몇 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바로 디프레셔라이즈 돼서 우주선이 열려서 프레셔가 빠지면 사람이 언과 동시에 피가 끓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화학적으로 그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언과 동시에 피가 끓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얼면서 끓는 건 뭘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건 그냥 케미스트리 데이터예요 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돌아와서 진짜 몇 년 뒤에 영화 그래비티를 봤어요 우주 정거장이 부서져가지고 산드로 블록이 들어갔더니 다 얼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있던 사람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EBL을 하는 우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저 얼어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임무나 비행에 빠져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못하고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눈으로 알지 못했죠 그 영화를 끝까지 못 봤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고 내가 저걸 한 번도 생각 안 한 우주에 갔다 온 제 자신이 되게 묘해지고 그 다음에 개봉 첫날 저 영화를 관전 재미 대박이겠다라고 해서 그 표를 두 장 사서 신났던 저희 남편이 저는 얘 왜 이러지? 이런 제가 막 미주얼 고주얼 신나서 설명을 해줄 줄 알고 데려갔는데 울면서 떨면서 막 땀을 흘리고 이런 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되게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몰랐던 게 아닌데 저게 비주얼라이즈 됐을 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다시 제가 우주를 가기 무섭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처음 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나요 아 저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내가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구나 되게 묘한 이슈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주인이 그래요 그걸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걸 생각하면 약간의 두려움은 있고 근데 또 타고 갔을 때는 내가 간다는 그 궁금함과 미션에 대한 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맞는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무섭기도 했지만 무섭지 않기도 했던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처음 이제 고맙습니다 아까uten 아는 istiyorum any가님*** arakbold2가 아는 100km 정도 ML TC , 그래서 이게 solar particles 착аст하고 이렇게 可能 공간다 400km telänge 1500km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네 가지가? 이날 수 Orthop but I'm 예약 eh 이 직원은 항상 우리 측정한 것이죠 because I look a lot of debraiths around and sometimes solar arrays around so most of them mission control not only in USA but also Russia and Europe and Japan they monitoring it so sometimes some big debraiths coming in and then go through the space station we sometimes kind of move down a little bit and up a little bit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혀 stuntmen.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이야기ielt han으로 베벌하고 그 실망을 보면 한다면, 또한 우선 안으로 베벌하게 베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doing 일을 했다고요. 우리의 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그곳에서 그 방향을 욕했을 때,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을 뜯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때 그에 무슨 일을made. 그리고, 그가 다 알아랑을 적게 할 것이고 crec기 때문이 있죠. 다를 crédила, 그리고 그는 그 다가. ensure we are all ready. And, even if we are all kind of memorizing that issue. Make check. Again, double checken, triple checken to do it all. And, worst case scenario, you always have enough escape vessel like a Soyuz. So, even if some American astronaut will go up with the shuttle, they always have training with the Soyuz capsule because Soyuz capsule is the only emergency evacuated capsule. So, yeah, we do our best to prepare. They can always prepare for that. separated we didn't have any problem and second question you said there was a 36,000 candidate out there and then as one out of them I'd never ever you're imagining I can make one out of the 36,000 that's the one of the biggest he doing secrets because I can be casual Dave didn't mean to the final one then I will be really nervous and pushing myself and became so awkward but only I just want to experience it I really want to be the witness of all those selection process and I can enjoy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n I can kind of show the older committee and evaluator as myself not the awkward myself so that is the one of the big hidden thing and then another one is it's more like a data and objective one they not only check the knowledg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socials and communication how to interact with the people and especially for the first one they always check it out the social and communication because they should be the one of the spokesperson of the whol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ace program of the country so they even gave us to the some title and what subject and to have a 30 second presentation after an hour a short preparation or something and then they do the some camera tests how awkward we are in front of the camera first time and they sometimes make us really really stressful situation and one test is we couldn't sleep at all for two days but they always but in the meantime they keep make us do something even if we are stressful and then they check it out how we kind of react and how we handle it because in space it's a most stressful situation ever so they want to know what kind of people is handled better in a stressful situation because some people are crazy nice but once they have a stressful or crazy hangry and then they became so mad or some people is that does not noticeable at all but crazy stressful situation they can be the hero and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to do so selection process is so complicated and then we have a 50 years history of the selection from the Russian time so yeah but huge luck because I was born after Japanese era after Korean war in the middle of the that time line that's a huge luck because if I were born in other timeline maybe I couldn't even apply it and so that is the biggest luck ever I have because I was young enough when I apply so they're so complicated and mixed reason but I don't I don't think there is a one fine answer for that thank you 사실 흥분되고 좀 약간 신나는 게 먼저였어요. 사실 저 올라갈 때도 사고가 좀 있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저희 커맨더 우주복이 터져가지고 발사가 취소될 뻔하다가 이게 우주복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퍼가 고장난 거라서 그 안에서 저희가 10분 만에 그걸 고쳤어요. 셋이서. 왜냐하면 이미 닫고 프레셔 다 체크하고 발사 진짜 완전 레디 전인데 그거 열고 누가 들어오기만 해도 며칠 딜레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저희끼리는 고치고 바깥에서 회의하고 30분 동안 회의해서 고냐 노고냐 얘기하는 동안 저희는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안에서 저희끼리 테스트하고 고치고 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발사 그 자체가 너무 신났고. 그다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커맨더는 원래 한 15년 전에 비행을 하려다가 러시아 예산이 깎여가지고 3명씩 비행하던 게 2명으로 바뀔 때 자기가 제일 젊고 후배라서 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뒤에 와서 줄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 비행을 한 첫 비행이 저랑 비행한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다른 러시아 우주인은 셔틀 비행을 하려고 미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미국이 콜롬비안과 챌린저 사고가 낳은 뒤에 외국인은 안 태우는 정책을 쓰면서 외국 사람이 하나도 못 탔거든요. 이사하나 작사 우주인이 아니면 제3의 나라는. 그래서 또 자기께 취소돼서 와서 또 맨 뒤로 줄을 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타게 되고 저는 백업이었다가 프라이머리드. 우리 셋 모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 우주복이 터졌어요. 우리 셋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못 갈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얘기를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그랬어요. 저희 셋 다 정말 우리에겐 왜 이럴까. 그랬는데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훨씬 감사하고 흥분이 훨씬 더 컸고 내려올 때는 저는 내려올 때는 다른 분하고 내려왔어요. 미국 우주인 한 분. 페기 윗슨이라는 여자 우주인.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긴 비행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남자 여자 합체서.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그분이랑 같이 비행한 게. 그다음에 유리 말렌첸코라는 러시아 우주인인데 완전 베테랑 우주인. 그런 분 있죠. 약간 반항하적인 영웅 우주인. 그런 분이고. 이렇게 셋이 같이 내려왔는데 또 내려올 땐 저희가 사고가 나가지고 500km 바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내려온 분과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우주상에서 빨간불 켜지고 알라드 울리고 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는 3.5G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는 몰랐어요. 몇 G까지 받는지도. 왜냐하면 계기판도 볼 수가 없었고 너무 요란스러워서. 그런데 한 8G 정도. 그다음에 크게는 18G까지도 잠깐은 받았던 적이 있대요. 사고 조사반이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그다음에 이제 바깥 저희가 업사이드 다운으로 뒤집혀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나오는 해치가 완전히 다 탔어요. 왜냐하면 열을 막아줘야 되는 게 바닥에 있고 해치는 위에 있어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혀 내려오니까 계속 타들어오다가 그게 한 2, 3초만 더 뒤집혀져 있었어도 저희는 다 시체도 찾을 수 없이 타서 죽었을 거라는 보고를 사고 조사반한테 받았어요. 그때도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있을 땐 몰라요. 바깥이 어떻게 됐는지 카메라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는 안테나도 완전히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통제소에서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안테나랑 비콘이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불이 붙은 채 내려와서 저희 캡슐 옆에 반경 한 1km가 잔디밭이 다 탔어요. 낙하산도 다 타고. 그런데 이제 안에서는 얼럿이 울리다가 저희가 그런 비상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땅에 부딪히는 거 느꼈고. 안에서 해치를 열 때는 열렸는데 나와보니까 바깥은 완전히 타 있었고. 그리고 안에서 또 솔직히 한 20분을 기다렸어요. 우리를 찾아오겠지. 그런데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가 열고 나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열고 기어나가서 잔디밭에 누워 있었더니 한 10분 뒤에 불덩어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본 소 치고 양치던 로컬 로마드 사람들 유목민들이 먼저 달려와서 저희를 봤고. 그분들은 저희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처음에는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유목민도요. 우주선이 자꾸 떨어지는 자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교육도 받냐면 그런 유목민들은 가끔 우주인들 중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으면 시계도 풀러가고. 우주복 중에 좀 비싸 보이는 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0km 바깥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어서. 처음에는 저희를 되게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걷지 못해요. 피가 아래로 완전 쏠려서 빈혈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어다니거든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기고 있죠. 하얗게 이상한 건 입었죠. 하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못 오다가 그중에 한 분이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분이 있어서 우리도 사람이고 좀 도와달라 이래서 저랑 커맨더는 기어서 나왔는데 미국 분은 이렇게 하늘에 달려있는 상황으로 우주선이 떨어져서 못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을 빼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유목민이 들어가서 저희 우주인을 받쳐주고 우리가 그 버클을 풀고 해서 나오는 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전화나 핸드폰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 따위는 없으셔서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한테 우주선 들어가서 우리 이리 좀 셀틀라이폰하고 GPS 좀 찾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이 찾아줘서 연락해서 헬리콥터가 저희를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우주인들이 내려올 때만은 같은 생각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상황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무슨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많은 사람이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뭔가 잘못되면 문책을 받을까 봐 이게 자세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잘 내려왔다 정도로만 보고가 되고 한국에 알려지기도 했던 부분도 있죠. 사실. 그런데 또 그 사고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한 500명 정도 우주인이 있고 그중에는 달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우주 체류가 2, 3년씩 되는 분도 있고 우주인 훈련만 20년 받고 막 서너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저는 저 까마득하게 후배고 와중에 우주선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이도 젊고 그런데 그 50년 동안 사고가 손에 꼽는데 그중에 사람이 살은 걸로는 저희가 제일 큰 사고거든요. 죽지 않은 걸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주인 선배들을 몰라도 선배님들은 저를 다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말도 못 걸 정도로 대단한 우주인들이 그분들이 저를 대단하게 보는 면도 있는 거죠. 훈련 1년밖에 안 받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서 나오고 또 사실 사고 나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제가 컨트리뷰션 한 게 좀 있어가지고 마침 기계과에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사고가 안에서 일어나서 너 박사 맞구나 이런 상황이 그것도 저한테 너무 운이 좋았어요. 하필 제가 날마다 실험실에서 하던 거 똑같은 일이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과정들 덕분에 그 사고가 어떤 분들은 Most unlucky ever astronaut이 저였어요. 짧게 우주 갔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사고 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unlucky 하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Most lucky action ever가 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경력이 되고 엄청난 제 실력에 대한 확증이 되니까 다른 우주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하는데 되게 큰 러시아의 큰 선배 우주인들은 제 인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쟤가 무슨 우주인이야. 근데 이렇게 훈장 붙인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한테는 또 그게 엄청나게 큰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주인 선발 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내가 느끼기에 가장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에 가장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가장 재수가 좋았던 순간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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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